최소 제곱 문제 5주차 첫 강의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의 첫 강의인 최소 제곱법 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는 방법 이 최소 제곱법을 찾는 방법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실제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바로 그 해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이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를 찾아야 되냐면 베스트 퍼스블한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최적해 가능한 한 가장 나은 해를 찾아야 되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AX하고 B 사이에 차이 디스턴스가 가장 작아지는 그런 솔루션 X의 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이 해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때 솔루션을 이 차이를 보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사이의 차이들의 노름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B 벡터와 C 벡터의 디스턴스를 비교해 보실 때 이게 summation of bi-ci의 제곱들을 다 해줘서 스퀘어 루트한 게 이 노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들의 제곱, 스퀘어 한 것들 거기다 스퀘어들을 다 더한 것 그것들을 미니마이즈하는, 최소화하는 그런 솔루션 X의 해를 찾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어떤 카페에서의 예를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게 별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할인하면 그러면 구매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반대로 가격을 높이면 구매자 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다음 달에는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할인을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이익을 최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 데이터들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흐름, 비헤비얼을 보여주는 라인을 구한다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 라인을 Y 콜, 예를 들어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 라인과 이 첫 번째 정과의 사이, 이 디스턴스의 제곱 또 이 두 번째 정과 이 라인과의 디스턴스의 제곱 이 세 번째 정과의 라인, 이 식과의 디스턴스의 제곱 마지막 정과 이 식과의 디스턴스의 제곱 이 차이들의 제곱, 즉 이 E1의 제곱 플러스 E2의 제곱 플러스 E3의 제곱 플러스 2n의 제곱, 이것들을 다 더해준 더해준 것들, 이것들에다가 스퀘Brella를 씌어준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값을 찾으면 그러면 가장 베스트 퍼스블한 Approximation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최소제곱법입니다 이 최소제곱법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소개한 사람은 프랑스의 르장드입니다 르장드는 1805년 해성의 궤도의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논문에서 이 최소제곱법을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1830년에는 애니오인 경우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증명한 아주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르장드가 쓴 수학 교과서로는 정수론, 기학의 원리, 적분학연습, 타원함수론 등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에펠탑에 새겨진 72인의 프랑스 수학자, 과학자, 공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에펠탑 남서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가서 보면 르장드의 이름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실제 구현할 때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행렬의 성분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데이터의 양이 매우 방대하더라도 이 최소제곱법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다룰 만한 그런 차원의 방정식의 문제를 바꿔서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코딩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르장라 르장라 르장라